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또 만났습니다 와 저희 여기 보시면은 날씨가 살짝 안좋은데 이렇게 빵 터져 있습니다 자 여긴 또 어딜까요 어 저희 키즈풀빌라에 왔습니다 키즈전문풀빌라구요 뭐 수영장 당연히 있고 개별 그 다음에 이제 독채용으로 지어진 이곳은 다양한 놀이시설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네이밍이 나올건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구요 자 하루 24시간이 굉장히 떠나보내기 아쉬운 이곳 어딘가요 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에 와있구요 여기는 마카롱 키즈풀빌라 펜션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경주에 좀 자주 오는데 경주에 요즘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다 다니고 있지만은 이 경주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이런 테마들을 가지고 좀 더 만나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가 그 아시겠지만은 이름에서 묻어나듯이 굉장히 달콤한 곳이에요 아주 주변 시설 시설 아주 보이는 세부 요소 요소까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구요 영상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4월 5월 두 달간 전화 예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구요 전화를 주셔서 스테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해주셨다고 하시면 지금 할인되고 있는 가격에서 추가로 10%를 더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10% 할인 이벤트 쭉 계속 될 거구요 어 제가 볼 때는 어 여기는 어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정말 좀 아이와 휴식이 필요할 때 오셔서 푹 쉬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놀 만한 그 뭐라 그럴까 그 느껴보지 못할 집에서는 그런게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구요 저 여기 한번 좀 한번 와 보세요 와 보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 준비되어 있죠 네 보시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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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